만리부 인근에서 오늘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해 LA 전역에서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28분쯤 만리부에서 북쪽으로 약 4.3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했으며 진앙의 깊이는 약 7마일로 확인됐습니다. 지진 규모는 처음 5.1로 보고됐지만 곧바로 4.7로 하향 조정됐고 이후 규모 3.4를 포함해 20차례 이상의 여진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만리부와 헐보사비치, 한인타운, 에나하임, 라미라다, 산타모니카, 샌버란도 벨리를 비롯해 LA 곳곳에서 주민들이 흔들림을 느꼈고 지진 경보를 알리는 재난 문자를 받았습니다. LA 소방국은 지진 발생 직후 약 1시간 동안 지진 대응 모드를 가동해 106개 지역 소방서에서 LA 관할 구역을 조사한 가운데 부상자와 구조물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베이커스빌드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LA 인근 페사데나에서도 규모 4.4의 지진이 발생했고 지난 토요일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에서도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올해 들어서만 10여 차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